태고종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. 태고종은 수혜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참담함을 겪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위로를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가족을 잃은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 전국 각 사암에 희생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백중천도제를 함께 봉행하겠다며 애도를 전했습니다. 태고종은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는 등 전국 사암마다 지원 방안을 찾아 최대한 자비난 후에 보살도를 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당국에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당부했습니다.